안녕하세요 Hello Hi 댓글이 안 올라가지? Hello, hi, son, waiting Yes Yo, Yo, Yo 안녕 안녕하세요 핑크색 네 너무 핑크색 넌 너무 잊지 않았어 네, 넌 너무 잊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마운틴 예스 마운틴 안녕 머리가 짧아졌더니 감당이 잘 안 되는구만 여기 시간 몇 시냐고요? 2시, 2시, 오후 2시입니다 밥 먹고 나서 도시락 먹고 왔죠 How are you, son? I'm fine, and you? 저 연습 싫어했어요 어제 너무 어제 너무 안무를 열심히 연습했더니 하국지가 남았는지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로로 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댓글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보여드리긴 해야겠죠? 쌩얼이지만 얼굴 살짝만 보여드리고 노 메이크업 죄송해요 죄송해요, 노 메이크업이에요 아니, 탈색할 때 혹시 아팠어요? 탈색이요? 탈색할 때 이번에는 그닥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한 이번에 6번 정도 탈색을 했거든요 6번? 굉장히 어메이징한 숫자죠, 6번 6번 탈색을 이틀로 나눠서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음, 메이크업 안 해도 예뻐 보인다고요? 고마워요 두피가 나와 나더라고요 제 모발이 진짜 유전적으로 두피하고 모발이 엄청 세가지고 이게 머리가 안 아파요 아프긴 한데 저번에 되게 아픈데 이번엔 안 아프더라고요 그럼 머릿결도 완전 짱짱해 입어봐요 안 끊어지잖아요 나 지금 진짜 최대한 이렇게 막 당기는 건데 오케이, 이게 안 끊어져요 산이 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마스크 벗어주면 안 돼? 미안 이게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상초만 이걸 보면 머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쓰담쓰듬 얘기하는 건가? 스위트홈! 스위트홈 다 봤죠 요새는 나의 아저씨 보고 있어요 나의 아저씨 지금 14화? 이렇게 봐가는데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여쭤보셔도 괜찮고 편하게 물어봐주셔도 괜찮고 또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요청을 하면 들어 드릴 수 있는 건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요 괜찮을까요?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내가 행복한 생일이 될까요? 행복한 생일이 될까요? 핑크머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걸 하면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확실히 딱 핑크를 딱 빼고 났을 때 든 생각이 되게 지금까지 한 머리 색깔 중에서 좀 약간 저는 맘에 들었어요 좀 막 왔다 갔다 하면 날수록 내 머리가 핑크색으로 그런가 몸도 핑크색으로 보이고 막 그렇네 저만 그런가요? 핑크 핑크색으로요? 블랙색으로 블랙색으로 블랙색으로요? 블랙의색으로요? 핑크 끝까지 생방송 보고 싶은데 수업이 있어 수업을 건너뛸까? 아니요 수업 들으셔야죠 수업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V앱은 다시 보기가 되니까 다시 보면 되죠 수업은 놓치면 끝이에요 수업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할 일을 미루면 안 돼요 할 일을 꼭 하고 저를 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졸업했어요 축하드려요 나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나도 졸업했는데 닌텐도요? 닌텐도 요즘에 잘 안 해요 예전에 엄청 많이 했는데 윤호랑 나랑 엄청 많이 하고 코멘트 보시면 손가락 같아 했죠 TMI 오늘 일어나서요 요거트 하나 먹고요 도시락 하나 먹고요 그러고 왔어요 복숭아 같다고요? 복숭아 같나요? 말랑 복숭아? 딱딱 복숭아? 저는 저는 딱딱 복숭아 아니 말랑은 맛있나?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좋아해요? 이렇게 딱딱한 복숭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맛있는데 둘 다 저는 말랑 복숭아 딱딱 복숭아 이거에 갑자기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둘 다 좋아합니다 딱딱 복! 딱딱 복도 진짜 맛있긴 하지 딱딱 복 진짜 맛있지 다섯 명 우영 대 다섯 살 우영이요? 다섯 살 우영이요 다섯 명 우영 대 다섯 살 딱딱 복숭아 I heard a girl, for goodness, yeah You think I'm crying, oh, well, oh, well, I ain't 다음 곡으로 Oh, baby,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ed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And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in mess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What is it? That's it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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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새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노래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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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love it all 뒷부분이 정말 좋은데 들어보세요 제목은 I, F, L, Y예요 줄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All right I'm sorry I can sing it all Yes I love Betsy He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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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iar and perfection's every angle Tomorrow comes and calls before you know So I just, I just let you know the way to She look on you amazing But nothing can go better when you're naked Now I'll back with a man who got you fading Cause I think you do all for me I need to Start away with me but young girl Swear to God that I love that Sorry that you're my father 안녕하세요 저희의 이제 안무가 선생님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 선생님? 오늘도 진련입니다, 선생님 응? 네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출근을 또 다들 일찍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짜 뭐 저의 친구 없는 V LIVE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브루노마스? 브루노마스 브루노마스 오늘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뭐 했지? 예전에 이게 옛날에는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제가 요새 또 목소리가 되게 약간 변성기가 왔나 목소리가 낮아졌나 옛날 노래들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옛날에 옛날에 월팽개 불렀어요 들어가요 그때 도둑이세요? 나 홀로 집에 도둑 아니세요? 심술이 잔뜩 났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헝글러? 왜? 듣기 싫어? 아니 듣기 싫어 왜 내 댓글 안 읽어주냐? 네 댓글이 안 보여? 머리 감았어? 응 감았지 좋은 냄새가 나 코 들이빌지 마 코 딱지 못어 안녕 선생님이 안 오셨어 아까 오셨던 선생님 누구야? 호윤 선생님 아니야 아니네 아직 안 오셨었어요 성화 형이 있을 때 한다고요? 성화 형 보고 있나? 안 볼걸요? 지금 지금 성화 형은 어디였지 모르겠고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우상 구구즈 라이브요? 몰라요? 구구즈 라이브 몰라요? 스케줄 맞으면 하겠습니다 빨리 인사해 드려 빨리 안녕 그래 인사해 드려야 돼 안녕 우영 안녕 안녕 구구즈 라이브 구구즈 라이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네 벌써 벌써 저희가 23이예요 저희가 23이예요 빨리 사니한테 그거 해달라고 그래요 응 숨을 내쉬고 바탕하에 가 아아 그 내 커피인데 중앙장 하나 사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좀 귀엽네요 울고 영어로 울면 안 되죠 배고프다 밥 드세요 정님 머리 뒤에 좀 잘 말리세요 말려주세요 타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인가 타코 멕시코 음식 타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타코벨이라고 해가지고 그 타코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먹었었는데 나 타코를 안 좋아해 어쩌라고요 고수를 못 먹는 건 아닌데 우리한테 타코를 언제 줘야 돼 나한테 자꾸 먹었어 우리 엄마 생일인데 너 전화 안 했지 내가 전화하자고 그랬는데 너가 나한테 안 왔잖아 그랬네 미안해 어제 우리 오영이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로이구 누나 한 번 해봐 이거 뭔데 간다 나 간다 나 가라 에이킹이 닭발 참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요 마지막으로 10초 이상 네 즐거운 캡처 타임 나홀로 집에 도둑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I love you baby 베이비인가요? 빅베이비 오영이의 빅베이비 I love you I love you 가지 마요 근데 오영이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요 요즘 이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뒷북이 심한데 노래에 대한 거에 그 마음을 들여요라고 아이유님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지치는 날도 행복하다 행복한 날도 되게 좋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될까요? ún 넌 얼굴을 보게 될까요? solo 5초 마스크 보시게 보여달라고요? 에잇! 방금 마스크 내렸는데 에잇! 안 통하지 절대 안 통하죠 통하지 않죠 요즘 내플릭스 되게 자주 보는데 저는 나의 아저씨 끝나고 나서 그거 보려고요 경이로운 소문? 다들 보셨나요? 경이로운 소문 그것도 보고 싶고 일본 노래 좋아하는 거 있냐고요? 되게 많죠 저는 그 일단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봐 이거 되게 자주 듣거든요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이 크리스마스 송이라는 이 백넘버님들의 노래인데 이게 5시부터? 5시부터 9시까지 나를 사랑하는 스님 제가 일본어 레슨 받을 때 일본어 레슨을 받을 때 이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간 뭔가 로맨스나 그런 거 약간 약간 좀 막 극 선호한 타입은 아닌데 그게 딱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재밌다! 이러고 마지막까지 거의 송아 형이랑 나랑 이 노래를 울면서 봤나? 근데 이 노래가 그게 딱 크리스마스 느낌의 I don't want to stay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 약간 오! 크리스마스다! 약간 이런 느낌? Please cove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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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식스 저 진짜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해요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가 지금 플레이리스트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요새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요새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일단은 그 노래 되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 그니까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반드시 웃는다 하고 오는 만큼은 I smile 아프더라도 I smile 너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고 있는 척 반드시 약간 이을 것 같고 마취 흘러가는 바람처럼도 되게 좋아요 마취 흘러가는 바람처럼 난 영원히 잡으려 해도 이것도 좋고 근데 Congratulation도 되게 좋죠 Congratulation 어떻게 이래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예뻤어도 되게 좋죠 마지막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잘 지내려던 그 목소리 그 월급루팡 A-T-Ds 보여달라고요? 그거 진짜 진짜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 그거 약간 저는 약간 뭔가 리얼리티인데도 뭔가 약간 놀면서 약간 하는 느낌이 약간 많이 들었어요 네 약간 놀면서 놀면서 촬영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진짜... 잠시만요 음이랑 제가 크리미널을 조금 조금씩 따보긴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따지면 못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살짝씩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하진 않지만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가 안 개죠 리스트가 안 개죠 리스트가 안 개죠 I love you 3000 I love you 3000 Desire with you Dynamite That falls at the night light She was only gonna be the morning I don't know 리즈 올라온 분들 노래 진짜 잘 만들죠 진짜 잘 만드세요 Hello, Hello Hello, Hello Surprised more to get it box So we started to score the cancer pond Bright name, let's get burning now Hello, Hello Pillow talk 이거 진짜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지금 부르면 너무 높아요 이때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긴이 참고 이 노래는 진짜 기깔나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V LIVE대 말고는 이렇게 읊조리는 걸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드릴게요 울면 안 불러드릴 텐데 If you cry 안 할 거예요 마음 아파 광대를 불러는 연극을 보자 오케이 어기 어차 음식을 메워라 잔치를 걸자 배타지게 먹고 놀아 일을 시킨다만 뒤돌아 어기 어차 에이 어기 어차 오늘 약간 이렇게 몇 몇 가지들이 이제 노래를 에이 아 queda off Out Equity sí 응 Jeffrey 가사를 잘 불러요 와 이거 소스윅 완전... 뭔지 알아요? 저 옛날에 이거 노래방에서 진짜 노래에 관심이 없었을 때 이거를 불렀었어요 뭐냐? 사투리로 말해줄 수 있냐고요? 제가 요즘 서울말이랑 사투리랑 섞여서 사투리? 반갑습니다 밥 없는 놈 원 데이터 타임 원 데이터 타임도, 원 데이터 타임도 되게 좋아요 저의 노래지만 원 데이터 타임은 진짜, 진짜 띵곡이죠, 갓곡 원 데이만 지금 안 나오네, 에이티드 차이 마지막 곡 이게 이 거랬던 거 같은데 이쪽 colocar, 마지막 곡 You are so scary, you're leaving a night It's how to escape your heart You... If you wanna hide, you losing your mind You gotta hit on somebody I've been to somebody for you Doesn't matter, don't matter Where am I feeling in the pleasure Say woo woo I'll be there Cause you can't reach me easy whenever you like Hit me up DM to wake or call me your first time Coffee and a smile See you on the other side Don't let it get, don't let it get you down It's gonna end, it's gonna end I'm about to hold my breath I'll just wait to see you again If I'm gonna be forever 저희 노래지만 진짜 이거는 너무 잘 노래가 좋아요 Korean please 베스트 대결 Korean please 한국어 버전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좋네요 학교 돌아다 사람이 왔어요? 그래요? 오늘 학교 갔나? 학교 다들 갔나? 마스크 꼭 하고요 지금 저 하는 것처럼 스누피랑 몬스터 주식회사랑 그냥 치즈 캐릭터 뭐가 좋아요? 이거 골라주면 나중에 감동받을지도 몰라요 스누피, 몬스터 주식회사? 나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스누피는 강아지고 몬스터 주식회사는 그 초록색깔 조그만한 애랑 파라지카가 큰 애 아닐까? 치즈 캐릭터는 뭔지 모르겠네 나는 그... 귀엽던데? 그 스누피? 멍멍이? 편하게 다들 얘기하세요 이런 기회 진짜 얼마 없어요 저 개인 브이앱으로 이렇게 하는 날 얼마 없어요 더 좋은 날 맛있네요 음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나는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네 다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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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댓글 읽으시면 손을 들어달래서 모든 걸 채워 내 차안을 뜨지 그러면 슬슬 이제 또 춤을 좀 보여드릴까요? 정말 보여드린 건 아니고 춤을 춤을 아 지금 허벅지가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모래가 깨끼면 이렇게 들어보는 걸까? 자 근데 참고로 여기 지금 잭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크게 틀지는 못해요 크게 틀지는 못해요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욱조리는 걸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번에 좀 더 예쁘게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VF하고 와야지 했다가 뭔가 이제 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설정이 하나? 원래 애들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복지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정신이 다 버렸습니다 자 몸을 좀 풀까요? 이제 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노래를 되게 틀지를 못하니까 아쉬운 부분 그러면 일단은 몸 풀어야 되니까 몸 푸는 거는 뭘로 풀죠? 저희 노래로 풀까요? 저희 재가 없죠 아쉽다 아쉬운대로 그럴 수가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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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M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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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안무를 막 많이 따지 못했어요 아latta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잠시 늦추고 잠시 늦추고 잠시 늦추고 레이백? 잠시만요 잠시ques아 관련된 해 Frust 잠시 unemployment 잠시 소리는 환경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롤리폴리 완전 오랜만이야 롤리폴리 디자이어? 디자이어가 우리 안무 잠깐만요 내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롤리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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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제대로 Morrison 뭐야 롤리포 오예 그곳으로 난 가고 있어 가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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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안무한 지 진짜 오래 됐다 아홉 뭐가 있을까 아홉 그러면 또 우리 팀원들과 슬슬 끝마칠 시간이 들어가니까 소통을 또 조금 해보고 와우 가 상처 띠 띠 띠 띠 띠 띠 아는 업무가 있으면 바로 해줄 수 있는데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아는 것 중에서 나 그거를 보여드린 게 나아 그잖아 이것도 진짜 옛날에 땄었어서 맛있게 말아야 nicht 제발 이제 그만 밤이 눈이 머리니뜨하게 넌 따한게 숨어 들었지 잡든 깐 수해 다 주다보다 두껍고 두서태 그저 벗은 설계 그 목소리 오늘 툴글 해줄게 나를 울려 자꾸 불러 너의 틈이 꿈이 내mill 너가 나랑 두고 난勝 어디 내곁 뻥은 들어 난勝 너는 내 눈을 들어 난勝 진실 들은 넌 난勝 넌 Cape 넓 어떤шиб 날 들은 백게 난勝 무릎에 숨을 수 없애 잠깐 입고가 슬퍼해 단추다 보다 하나가 더 부서퇴 끝도 없이 생성했던 목소리 오늘도 될 줄게 아무래도 울려 자꾸 울려 너의 틈을 거꾸로 널 내결봐 넌 내 눈을 뺐 진실이 들을까 널 내 꿈과 널 내게 하지마 널 말할 수 없는 거 널 내게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3시인데 이제 다들 직사 안 하셨으면 꼭 직사를 다 하시고 저는 또 운동이 또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러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맞점 하시고 전주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바이바이 뿅 바이바이 바이바이